내가 아까 진짜로 미래를 바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? 시간이 다른 쪽으로 흐르겠죠? 어떤 쪽으로 흐르는 겁니까? 더 좋은 쪽? 아니면 나쁜 쪽? 엄마!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?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! 그럼 아버지를 죽이라도 하겠다는 거야? 엄마를 살리려는 거야. 검사는 멍청하고 변호사는 명확하거든. 한프리? 너 애처럼 굴지 좀 마. 건대로.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. 형, 형 나 꺼내줘. 기도 달라고 했잖아요. 내 동생이라고 했어!